안녕하세요 여러분 짱녀입니다 내 심장의 색깔은 그리 대구 DGB파크 축구장입니다 전북현대와 대구FC에 18라운드 경기가 있는 날이고요 핀모드 당황이 영 좋지 않습니다 두 팀 다 주그림을 다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기를 펼쳐야 할 것 같거든요 오늘 경기 수중전에 걸맞는 이름 멸망전 기대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구의 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제가 태어난 곳이 대구예요 한 6년 정도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구에 딸러서 대구 머플러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콘텐츠가 하나 있잖아요 대구 2행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오늘 2행시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지 않았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운 띄워주시죠 대 대는 일이 하나도 없네 구 그래서 우리 언제 이겨요? 제가 진짜 너무 불러요 제가 진짜 너무 불러요 고맙습니다 저는 2행시 내 거세요 이는 일하심이 그 영상은 띄워주시죠 핵 문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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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골에 트위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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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트위블르 아 진짜 야 이거 넣어야지 아 진짜 다행히 천국 금미 랄랄랄랄랄랄랄라 나이스 2 여수는 5번, 여수는 73번, 이, 요, 레이! 정부 승리! 라라라라라라라! 정부 승리! 라라라라라라라! sagen 파까워! 정부 승리! 정부 승리! 저 pug!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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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올라가! 아, 왜 이렇게 내리기나? 아, 뭐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esi의 점이야! 고맙습니다! 이후도! 이후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승리의 interior! 2주짜리 2주짜리 한가득 2주짜리 1주짜리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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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